제가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독해 1영역 800문제를 풀어봤어요 기초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총 8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제 1번 한 번에 승리하는 한승중고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3월이면요 완전히 HSK가 개편된 거 아시죠? 내년일은 내년에 걱정합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9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어요 9개월이면요 240.50점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요 책 여러분들이 HSK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거 독해 1영역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었죠? 나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뭐야? 이거 책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답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보게 되면 하지만 95% 이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HSK의 문제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상적인 문장들 또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오류 문의인 것들 많습니다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 1영역 7문제 이상 맞추지 못한다면요 250점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HSK의 독해 1영역도 엄밀히 말한다면 문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문법적인 지식 쌓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절대 먼저 기피할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예전에 나왔던 전통 문법 지식과 관련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게 뭐시죠? 바로 바자 뒤에는 2번 슈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자 뒤에는 목적어가 수량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 수량 구조는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인 선생님께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면 그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전에 참 많이 났던 문제예요 9HSK 혹은 신HSK 초반기에 많이 나왔었죠 요즘은요 이런 문법 지식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 바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전치사 수월해 보이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문장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입학한 그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간명사 가깝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관건은 뒷절인데 자 뒷절에서 주어가 뭐죠? 작은 교실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작은 바자 뒤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 바자 뒤에도 엄청나게 기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자 뒤에 목적이 길게 나왔죠? 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들 더 앞에 있는 것들은 수식어로서 수험생도 혼란만 시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바보고 더 바로 뒤에 있는 신성 이것만 여러분들 목적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신성은 바로 신입생이 되겠죠 지 더, 수시의 부통이란 것은 이건 서소가 되는데 물셀튼도 없이 꽉 차단 뜻이 되겠죠 그죠? 수식어 성분 빼고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해석해볼까요? 작은 교실이 신입생들을 물셀튼도 없이 꽉 차게 했다 어색하죠? 뭐가 어색하냐? 어떻게 교실이 무생물인데 신입생들을 꽉 차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바로 바를요 베이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베이로 한번 고쳐볼까요? 작은 교실이 신입생들에 의해서 물셀튼도 없이 꽉 차게 되었다 깔끔하죠 문장을 조금 길게 하고 일상생활 잘 쓰고 있는 전치사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독해 1영역 관련된 것을 800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직전 문제와 몰고에서 문제 많이 풀어봤죠?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총 8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제 1번 어법 요소 중복 찾기 여러분들 중복 문제요 꼭 나오게 됩니다 5문제 이상 풀어드릴게요 제 설명 듣고 나면요 든든할 것입니다 2번 유형 잘못 사용된 전치사 접속사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최소한 한두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많이 문제 풀어드릴게요 세 번째 어순 문제가 나옵니다 아 어순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종류는 거의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용어 부사어 수량 부족 이 3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결여된 필수성분 찾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장에서 필수성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겠죠 이 중에서 한 개만 결여가 되어도 오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최소한 한두 문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유형과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문장 속 필수성분 구분하기 이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설명드리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결국은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섯 번째 동사 오류 찾기 이것은요 동사하고 목적의 호응관계를 잘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런 여섯 번째 유형은요 오천자 필수어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천자 이내에 있는 그 동사들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어 오류 여러분들 성어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필수어의 목록에 현재 성어가 10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문제 풀어보고 나머지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의미 모순 찾기입니다 앞뒤 구절을 봤을 때 문법 쪽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모순되어 있어요 하...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문제를 이미 많이 수집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 문제 유형 잘 들으셨죠? 제가 봤을 때 이 여덟 가지 유형대로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문은 무엇이냐 첫째 여덟 가지 유형대로 일소한 한 가지 유형당 다섯 문제 이상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문은 무엇이냐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HSK 강의가 정답에 대해 설명은 명쾌했지만 정답 이해의 항목에 대해서 넘어간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정답 이해의 항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아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 정말로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상적인 문장들 그것들만 집어져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독해 1영역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